내가 없어져볼게 내가 없어져볼게 야! 아! 뚜껑 안넣어졌어 물 바다가 됐네 야! 고춧가루 이제 마치 파슬리 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치 파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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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겹 두 겹 두 겹 야 너 봤어 됐다, 됐다. 아, 이제 됐다. 비벼. 비벼. 막 비벼. 오, 부릅살. 야, 야. 빨리 집중해. 가자, 가자. 와. 물티쉬 안 받았지 너희 센스 없으니까. 바닷물에 신고 받았네. 오. 우와. 오. 오. 아, 얘 센스 없네. 야. 음. 야, 짠. 아, 야. 야, 이건 소주다. 소주 안 들어가봐? 짠맛 짠맛이 아니라 옥수수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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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이렇게 감자랑 이렇게 소세지 한 번에 이렇게 먹으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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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. 이건 진짜 평가. 여기 농담이 아니라 평가할 수 없다. 카메라 꺼도 똑같은 얘기할 거 같아요. 진짜 몰라. 장만리신. 네. 에콰도르 에서 운영 신경 monument간. And my second year over here, 아, 야 쟤 지금 지금 현실의 회수가 돼, 좀 해서 굉장히 밥을 놓치고 향이라 고랠수 있을 것 같아. 하지만 abonn, material Haben, 하지만 이놈은 이미 제, ali 하 하. 마들어, They leave. 내가 진짜 서른 넘어서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채통 지키면서 먹었거든 입 진짜 샜다 난리나는데 오랜만에 진짜 입 다 체면 버리고 그냥 먹은 것 같아 진짜 진심으로 입도 그렇고 귀도 맛있다 하도 뿌리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자식적이요 비가 맛있어 비가 맛있어 사람이 좀 자식적으로 보이네 갑자기 오우 씨 꽂혔어 짜증나 나한테 잡힌 등신 나한테 잡힌 등신 갖고 왔는데 아까 나한테 잡힌 수다 에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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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진짜 맛있다 고기 누웠다는데 진짜 입에 꽉 차는게 너무 기분 좋다 진짜 맛있다 이거랑 쌈장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다 넣고 쌈장 살짝 섞어봐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 왜 이거 먹지 오 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걸 진짜 어디서 돈 주고 사먹을 수 있을까? 식당 있을까? 소름쓰다 진짜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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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나? 죽었네. 죽었네. 내 손 조종하는 것 같은데? 커피가 나오고 있어. 향 좋다. 농사 짓고 먹는 그런 무드야. 내 손 조종하는 것 같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